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믹시키입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가 지금 4% 넘게 오르면서 170달러를 탈환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설명됐듯이 테슬라가 드디어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는 기사 때문입니다. X에 의하면은 모든 모델 Y의 트림 가격이 4월 1일 시작으로 해서 1000달러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구요. 일부 유럽 시장의 경우는 3월 22일을 시작으로 약 2000유로 정도가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때 고평가했던 테슬라를 보고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해왔는데요.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5.41% 하락을 했으며 두 차라리 이렇게 RSI가 30을 찍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4%의 반등은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사전적으로 테슬라의 성장률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뉴스에서는 테슬라에 관한 많은 비관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 대상으로 잡힌 여기 성장률 프로젝션을 보시면은 23년과 24년의 Earning Per Share 성장률이 역성장을 이렇게 했을 뿐 사실 25년을 시작으로는 27년까지 괜찮은 성장률이 그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년은 33.50%이고 26년은 26.70% 그리고 27년은 27.38%로 전혀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며 사실 항상 테슬라 힘들게 했던 여기 마진율 또한 23년은 마이너스 28% 그리고 24년은 마이너스 1.19%로 역성장을 했지만 25년에는 7.47% 회복하면서 그 흐름이 계속 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지금 이미 고점 대비해서 약 45% 정도 하락했고요. 저는 다음 지지선을 152달러 정도라고 이렇게 봤는데 꼭 지지선까지 가려는 법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테슬라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의 지점 또한 대응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량을 또 무분별하게 늘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엄청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지금 프라이스 OCF 멀티플을 보시면 이렇게 40.77배로 테슬라의 영어평금 부름 성장률인 17%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높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평소에 받는 프리미엄 대비해서는 저평가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5년에 거쳐서 받았던 프리미엄 멀티플이 66배이기 때문에 지금 40배라는 이러한 프리미엄 대비해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대상으로 대응하기에 나쁘지 않은 이유는 테슬라가 지금은 여기 위크닝에 있는 것도 아니라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향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분면인 여기 레깅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분면에 있다는 것은 언제 이렇게 임프링 쪽으로 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으로 주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빠르게 임프링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비중을 늘리고자 할 때 대응하기에 좋은 분면은 여기 리딩 또는 위크닝이 아니라 바로 레깅 혹은 임프링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대상으로 대응을 하되 테슬라가 아직은 또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로 갈 수 있음을 대비해서 분할 매수로서 평당가를 잡아당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등의 자료는 제가 텔레그램과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매일 공유 드리는 자료 중 하나로 여기 이 부분 외로도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거시경제와 원력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제 채널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여기 3월 기획전을 뽑히면서 500장의 만원 할인 쿠폰을 받게 되었구요. 벌써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서 150일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쿠폰을 사용하시면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은 물론 제가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기 이렇게 52%에서 61% 저평가되어 있음은 물론 이렇게 3월 8일날 CEO 내부자 매수가 발생한 기업 등 우량주이면서도 펀더멘탈이 턴 아란드하고 있는 기업들의 분석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3월 8일 CEO 내부자 매수가 발생한 기업은 제 포트폴리오의 일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읽어보시면은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골든크로스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펀더멘탈이 매우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잡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3월 11일날 뉴 포지션이라고 하면서 이 기업을 매수합니다. 라고 멤버십 분들께 따로 분석을 드렸고 해당 기업의 이름은 옵시닌에너지로 처음에는 1500만원 그리고 두 번째 매수에서는 500만원 추가로 매수하여 총 2000만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정도로 제가 좋게 본 기업인데요. 이미 제가 프리장에서 매수하겠다라고 멤버십 분들께 공지를 드린 뒤에 이렇게 11% 넘게 상승을 했으므로 유튜브에 또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에 공유 드린다고 해서 상승이 끝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제가 평가하기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처럼 무려 62%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였구요. 그때 이후로 약 1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52% 정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처럼 유가가 82달러에 장기간에 머무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곳 원유 관련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숙제를 해드리고 있구요. 결국 선행분석대로 80달러 이상 자리를 잡게 되었고 유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을 만한 이유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요. 유가가 오르려면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을 때인데 가장 먼저 수요를 의미하는 정제마진인 얘기 크랙 스프레이드는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제마진이 높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제를 함에 있어서 높은 마진을 판단하는 것으로 원유를 가솔린이나 증류 등으로 정제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구요. 니즈가 높다는 것은 가솔린과 증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추구는 공급인데요. 공급의 경우는 오펙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펙 국가들의 석유 생산량인데요. 사실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지는 않은데 사우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공급 쪽은 사우디가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감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는 강하고 공급은 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원유 제거량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해에 비해서 낮은 위치에 있으며 점점 하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원유 제거량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이유는 지금 정제소가 정비기간에 있기 때문이며 정비기간 중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원유의 양이 가슬린과 증류 등으로 정제가 되기 때문에 원유가 많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원유 제거량이 오른 것인데 오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다른 해에 비해서 월증이 낮은 위치에 있으며 정제소 정비기간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가 높은 탓에 이렇게 원유 제거량 상승폭이 둔해진 상태인데 나중에 정제소 정비기간이 끝나면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고요. 원유 제거량이 낮은다는 것은 유가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이유로 옵시디언 에너지는 바로 10% 넘게 올랐고요. 유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유지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여기 있는 여기 이러한 갭들을 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옵시디언 에너지의 내부자 매수가 언제 그리고 누가 얼마어치 돌아왔다는 정보 또한 멤버십 분들께는 따로 공유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상으로도 최대한 서포트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본과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기술적 차트 분석 그리고 한국직을 대상으로는 제가 무료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드리는 등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